안 되는 정도 맞아도 상관없어요 목숨 제발 목숨 좀 나와 이거 내가 좀 빠르게 눌러야 되나? 자 눌러봅시다 아 진짜 안 되네 이거 아 1업 도대체 근데 뭐가 1업인지 왜 저게 1업인지 그냥 모르겠어 나는 아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액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카지노든 빠칭코든 가잖아요 아 난리 날 거예요 제가 아마 불을 질러 난 불을 질러 네 심장을 태워 이렇게 지나가지고요 자 이거는 요 밑으로 내려가서 밑으로 내려가서 요거 먹어주고 자 한 2쯤? 이쯤에서 던져주면은 빵! 자 그러면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점프해주고 요거 먹고 올라갑니다 아 네 전적 되시러 가세요 자 여기다 여기다 깔아주고 뭐? 뭐 먹어주고 먹어주고 아 먹어야 돼 오케이 먹었다 와 다행이다 와 못 먹는 줄 알았네 진짜로 와 그거 못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진짜로 진짜 끝나는 줄 알았네 진짜로 이거 뭐 있나?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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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이야 함정 제 기억으로는 저거 함정입니다 아 이쪽으로 갔다가 주무와서 점프 아 진짜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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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하게 만들어놨네 진짜 어떻게 왜 이렇게 악랄하게 만들어놨지 아 진짜 그 때 많이 잡아가지고 피가 하나 나왔네요 무서워하지마 무서워하지마 그냥 올라가 그냥 올라가야지 무서워하지마 무서워하지마 이렇게 살짝 갈아타주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살짝 갈아타주고 이렇게 살짝 갈아타주고 자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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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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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서 내려가서 일간지점을 잘 찾아서 이렇게 설아주시면 되죠 자 이 친구 어떻게 상대해야지 잘 상대했다고 소문이 나냐 네 자 여보세요 잠자에 들어서 와 이게 안 맞아? 엄청난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안 맞네 피치의 묘음 프리랜스 피치의 묘음인가요? 네 피치의 묘음입니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쌓이고있어.. 자 해보세요 이제 5-3에서 어떻게 7-로 넘어가는지 제가 보여줄게요 7로 넘어가는거 보여주겠습니다 7로 넘어가는거 자 여기서 여기서 으레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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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있어요 뭐냐? 으레으레 아! 쟤 왜 저쪽으로 들어가냐고 오케이 들어갔다 완벽해 여기로 들어가면은 월드 7로 워프가 되죠 이거 어떻게 가야지 잘 갔다고 소문이 나냐 아 잠깐만 아 진짜 아 그냥 새 머리 위에 탈걸 좋아 잘 넘어가고 월드 7부터는 여러분들 다 어려운 거 아시죠 여러분들 게임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아 저 자식 왜 저기 있어 어떻게 지나가야 되지 이거 못 죽이는데 이거 어떻게 죽여야 되지 아 이렇게 지나가면 돼 오케이 던졌고 와 와 위험했다 진짜 위험했다 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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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이 나 진짜 아 잠깐만 이게 딱 오네 와 이게 딱 오네 와 이거 피 채울 수 있는 것도 없고 힘들구만 잘 먹어 올려주고 고개 잡으러 왔어 저건 못먹죠 와 여기는 이제 물량 어 뭐냐 버섯도 안주네 7-2 7-2가 끝인거 같은데 7-2 이후에 스틸지가 없네요 저 위에는 뭐지 4-2 5-2 5-2 4-2 5-2 5-2 5-2 5-2 5-2 5-2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이쪽으로 왔네 자 여기로 가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네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왠지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1, 2, 3 1, 2, 3 아 족특이 너무 많은데 이거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2, 3 2, 3 2, 3 2, 3 와 위험했다 와 와 죽는 줄 알았어 오 용인 강자 친구가 안양이었다고? 안양이라고요? 네 요즘 밖에 안 나와가지고 어? 여기 뭐 있을 것 같아 느낌이 여기 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어? 그래 피네 공을 시켜줘야지 위험했죠?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왜 그러는거야? 이쪽으로 하는게 맞나?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네요. 자, 통과. 아, 좋았어. 통과. 와. 뭐 이렇게 어렵냐, 여기. 이거 뭐야. 저리가. 아, 진짜. 아, 왜 저기서 나오냐. 네가. 아. 아! 깜짝이야, 씨.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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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안 돼의. 아직 괜찮아요. 네, 아직 괜찮아요. 신에게는 아직 두 번의 컨티뉴가 남아있사옵니다. 아, 안녕하세요. 신에게는 아직 두 번의 컨티뉴가 남아있사옵니다. 가능해?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 시, 돌아온 자식. 우리 꺼져. 저기 꺼져. 어? 어? 저것은? 이거 먹고 달리면 되겠죠? 불쌍인 줄 알았어. 아, 좋았어. 어, 완벽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이거 조심해야 돼. 너가 cor!! 누르다. 우의걱. 아! 방심했다. 여캐라서 함부로 맞췄는 거 아니죠? 소중하게 다뤄주려고 했는데 스킬이지 못해서 미안하나 혼내주고요 혼내주고 5회 자라ivos 이거 깰 수 있어요 잘하면 깰 수 있어 이거 잘하면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거의 닿았었죠? 아까 거의 닿았어 시작하자마자 안 좋은데 이거 시작하자마자 아니요, 이거 있을 수 없어. 이거 안 돼. 이거 아니야. 이거 뭐야, 잘못된 거야. 자 여기 위로 올라가볼게요 이번에는 죽으면 처음부터야 조심해야돼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이쪽인가아 이쪽인가아 이거 어디지? 밖으로 나와버렸는데? 뭔가 좋은 징조는 아닌거같은데? 밖으로 나오는거? 밖으로 들어와야 되는거같은걸? bare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네 어디로 와야 되는 겨 이거 어디 있을까요? 이쪽으로 가면 있을 것 같은데? 이쪽 아니죠? 이쪽도 아닌데 자 어디로 가야지 있을까? 설마 설마 여기냐 여기도 없어요? 네 저 안에 한 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안에 이곳은 더 이상 진짜 eram 여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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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선 하나 있으면 됐어 일단은 나쁘지 않은 수확 보선 하나 있으면 나쁘지 않은 수확이에요 이거 타고 날라가면 되죠 타고 날라가면 되죠 나이스 아 네 안녕하세요 좋아 괜찮아 날라갔어 이번엔 깨봅시다 이번엔 깨야죠 이번엔 가능할거같아 느낌이 좋아 좋은느낌 자 이거 할 때 맞고 지나가면 되죠 그냥 맞고 지나가구요 이렇게 던져주고 하늘에서 내던져주는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 하늘에서 내던져주는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 근데 보통 추락사 하는 사람들 보면은 추락하기 전에 이미 죽는게 추락하기 전에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추락할거같은거라 케이크 일단 하나 이쪽으로 도망가서 죽여버리고 와 이걸 못 올라가 와 이걸 못 올라가? 아 뭐야 와아 방금 피지컬 보셨죠? 그러면은 피하는 것 와아 진짜 위험했다 와 죽는 줄 알았네 이거 죽으면 안되지 아악 으악 으억 으억 이거 지금 왜이래 아 이거 좋지 못한데 네 느낌이 좋은 느낌이 아니었네요 목숨 하나 уч . . . 좋았어 이거 깼수있다 . 이거 깼어요 깼어요 뭐 깰거같아 여러분 깼어요 . . . 인터뷰 벌써 엔딩이 갔다 밑으로 내려갑시다 아까전에도 제가 밑으로 내려갔었죠 밑에가 쉬워 밑에끼리 쉬워요 완벽하고 밑에끼리 확실히 쉬워 저거는 함정이죠 아 와 아니 시작하자마자 저렇게 때리는게 어딨어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고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지 게임이 너무 잔인한거 같아요 이게 이거다 그런데 이거에요 이거 별을 먹고 왜 아무것도 없네 별을 믿으면 안되는거였는데 나 자신의 실력을 믿었어야 되는거였는데 별을 의지하는 극한가 이게 잘 올라갔구요 어 오케이 좋아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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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갈 수 있네 아 와 이게 맞는다고 오오 그래서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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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두개 더 있어 죽여버립시다 우리 친구 죽일게요 아 안되겠다 뭘 죽어야겠어 로쾡 꼼수로 통과하려고 했는데 꼼수가 통하지 않아 자 이거 어떻게 통과해야지 잘통과했다고 소문이나니까 이거 이렇게 해도 맞으려나? 아 이거 딱 좋아 잘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지 보여드릴게요 지금인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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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랄 준비들 하시고 스피디한 진행 최대한 그 뭐냐 목숨을 많이 얻어두도록 할게요. 목숨을 최대한 많이 모으자. 그러니까 거기까지 목숨을 최대한 많이 모아야 돼요. 그게 이 게임을 꽤 유일한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여러분들 물량으로 밀어붙이는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다리고 있다가 이 쪽으로 한상상국진을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3일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보니까 3일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계속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할 텐데 보니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반응이 아무리 쿠키를 받았다고 해도 이거는 방송을 해야 되는 거여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도전할 수 있어요. 크로우드 여기다 설치해주고 게임오버 두번 당했습니다. 마지막 스테이지가 오.. 진짜 미치고 판착될 정도로 어려운데요? 잘 피해주고 혼내주고 이쪽으로 보내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던져주고 1-3에서 돈 많이 먹을 수 있다고요? 여기다 설치해주고 좋았어 앞에 왜 여기서 저게 나오냐 한 번 전기기기 손을 쓰던 혼내주고 한 번에 또 한 번에 또 한 번에 또 다른 더 이상 또 다른 더 이상 혼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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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우면 된다고요? 아 그래요? 그거는 몰랐네요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네 자 일단 라이프 6개 라이프 6개는 나쁘지 않아 자 여기도 여기도 아 여기 아니구나 일단 이렇게 열어주고 자 더웨이드 썼죠 더웨이드 더웨이드 쏴주고 자 웨이드 4로 이동 끝판 깨고 다시 또 하는 건가요? 뭘요? 뭘 다시 또 해요? 오케이 잘 폈죠? 이거 어디 썼지? 동전이나 많이 주워줍시다 동전이나 아 이거 못줍네 동전이나 많이 주워줍시다 동전이나 잘 나는데 이거 요거였나? 이거 먹어주고 ㅋㅋㅋㅋ 이번에 나온 배너로드 꽤 사양 높게 타는 게임이라고요? 그래요? 배너로드라는 게임은 무슨 게임이에요? 아 진짜 마운틴이 아니고 마운트 아닌가요? 이거 안 해봤어요 오우! 와우 씨! 깜짝이야 와아 씨! 하! 하! 오우 휴 잘 패했죠? 아 진짜.. 아! 이걸 맞아버리네 오오오오오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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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죠? 이것이.. 바로.. Super 와짓걸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 이 친구 좀 놓을 줄 아는구나 하고 하죠 이거는 여기서 경chau 용감 공감 너무나 와나예요? 너무나 와나예요? 돌고래 머리털이에요? 저거? 돌고래! 돌고래! 난 그거 아니고 그냥 털이 아니고 그냥 풀 아닌가요? 자 실수했다 이거 피가 부족했어 자 여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부숴버리고 자 앗! 에잇 찬찬 이렇게 아 완벽해 좋아 잘 지나갔죠? 아 아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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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뚜둥뚜둥 음.. 괜찮아 할 수 있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네 마칭코 하면 안될 것 같아요 아이 제가 말했잖아요 게임에서 안되면은 현실에서 잘될 가능성이 높다 게임에서 안되면은 현실에서 될 가능성이 높고요 게임에서 네 잘되면은 현실에서 안될 가능성이 높다 F4U 코세어님 쿠키 한개 감사합니다 와무우 오늘 가차온 장난아니다 방돌이 가차 돌리자 방돌이 가차 돌리자 방돌이는 도림패스 때만 돌리려고 도림패스 그때만 돌리려고 도림패스 그때만 돌리려고 도림패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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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데 흠 흠 흠 흠 보여줘, 이거. 좋아 완벽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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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여. 여기다가 이렇게 펴놓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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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완벽해. 좋아. 게임 왜 이렇게 어려운가에 의지를 해달라고요? 이건 생각보다 네. 게임이 어렵네요. 네. 아! 오케이. 죽여버리고. 자, 포인이 8개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복숨을 몇 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발. 제발! 제발. 소 inclusion ㅇㅁㅇ ㅇㅇ 하ㅏㅏㅏㅏㅆ 호호호호호호호호호 취향이 마.. 끈 수연이 김에 들었어 피아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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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여기서 왜 들어와서 아니 자 올라왔다가 확실해요? 여기로 올라가줍시다 올라가서 됐어 조합 이렇게 곱게 할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곱게를 합니다 자 이거 던져주고요 던져주고요 피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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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중간 자 오케이 던져주고 던져주고 피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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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아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나쁘지 않은데요? 피해주었는데 split 지호 mu 아 여기 생각보다 어렵네 여기는 저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소문의 진상은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아 진짜 올라가야 되는데 어버이는 선물을 준비 안 했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데 이거 아 뭐야 이거 아 시팅창 보면서 하다가 너무 방심해서 갔네 혼내주고 기다려주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없는 이유가 되는데 자 이렇게 지나가고 아 그래요 왜 또 안하는 거 없어요 잘했어요 어 저거 먹고 달리죠 이거 먹고 달리면 될 거 같죠 뭐 에스타뇨 아 이 자식아 어? 뭐지?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자 여기서 얼마 드렸는데요 아니 이게 죽는다고? 아니 이게 죽네 아 진짜 열받네 아 이거 벌써 벌써 가지고 있던 거 다 날라갔네 목숨 모아놓은 거 다 날라갔어요 큰일났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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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잘 보고 지나갑시다 밑으로 일단 내려갈게요 자, 기다리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오, 위험했다 위험했다 오, 다행이야 오케이 잘 넘어갔고 아, 한편 쏘지라니 저한테 쏘면 물론 좋겠지만 그거는 부모님을 위한 거니까 네, 어쩔 수 자, 여기다가 채취해주고 더 먹어주고요 거의 다 거의 다 왔는데 아, 이거 거의 다 왔는데 이렇게 어렵냐 제가 볼 때는 하나 더 찾아야 될 거 같고 1통을 갖다가 하나 더 찾아야 될 거 같고 1통을 갖다가 계란을 어떻게 다 다할 수 있는가 3통을 얻는다 아, 이제 1통을 얻는다 2통을 얻지 2통을 얻을 수 있는 2통을 얻지 2통을 얻을 수 있는 4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